아 진짜 아 배그하면 안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파만 안녕 그러면 오늘 배그 한 갭만 다 해볼게요 올라간 기념으로다가 배그 한 갭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야다란 배그 솔직히 진짜 하려고 내가 헤드셋 40만원짜리 진짜 존나 고가 개죽은 거 하나 사왔거든요? 이거거든요? 로지텍 거 A40 이거 아시는 분 있나? 이거 끼면 배그 존나 잘하시는 거 아니야? 사운드 다 들리는 거 아니야? 나도 배그합니다 바보처럼 이거 그냥 쓰면 들리는 건가요 그러면? 아 뭐야 됐다 와아 개좋아 보여 근데 진짜 배그 1등 할 수 있을 거 같은데? 와 근데 왜 안 들리지 말이? 아니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? 아니 헤드셋 볼륨 올렸어요 아니 헤드셋 볼륨 올렸어요 잘 모르면 설명서를 읽어봐 아 몰라 왜 안 되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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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꽂아야돼요? 이것도? 나 이거 그 뭐냐 그 삐잉 소리는 들리거든요 아 그 뭐냐 새벽 4시에 나오는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소리 찡 찡 노래만 안 들려 지금 찡 찡 소리 나요 찡 헤드셋이랑 컴퓨터랑 직방으로 연결을 해봐 자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선이 여기로 들어갔죠? 자 맞죠? 이거 까지 맞죠? 자 이거를 컴퓨터에다 꽂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컴퓨터에 꽂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러는 거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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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란 와 이제 배그 다 닦는다 이제 일단 손풀기 한 캠 할게요 손풀기 우와 개 잘 들려 아 몇 명 눈인지 못 봤어 괜찮아 근데 사플로 다 때려잡는단 말인데 뭐야 이거 스쿼드였어? 어 뭐야 이거 스쿼드였어? 이거 끼면 배그 존나 잘해지는 거 아니야? 사운드 잘해지는 거 아니야? 아 잠만 다시 아 이거 스쿼드였어요 아 이거 스쿼드였어요 아 이거 스쿼드였어요 배그 안키 배그 안키 배그 안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